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우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딩크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그런 애셋아짐을 데리고 왔는데요. 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또 정치 댓글 달면 안됩니다. 그런거 보이면 제가 바로 지울거에요. 알겠죠?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아이를 셋이나 낳은 애국자고 친구냐는 이기적인 딩크인데 아니 이럴까면 딩크 세금이라도 왕창 뜯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요. 원제 딩크 친구가 한 말이 너무 열받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주버님이랑 형님 내외가 집을 하나 샀는데요. 시댁에서 어머님이 대뜸 억단위의 원조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이랑 그쪽 집이랑 감정적으로 조금 안좋습니다. 정확히는 저랑 형님이요. 왜냐면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만 돈을 보태주셨고 집 살 때는 하나도 안 보태줬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며느리 차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미쳐버리는 사람한테 친한 친구라는 냥이 대놓고 헛소리를 해서 그렇게 사람 속을 싹 다 뒤집어놨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건 분명 자식들 차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애들 학원비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님이 주는 카드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김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고 결국 싸움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먼저 시비를 걸더라구요. 아니 동서. 동서는 왜 어머님 카드를 가져갔어? 어? 왜 가져가? 당장 돌려드려.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고 마치 제가 뺏어온 것처럼 몰아가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형님이랑 아주분이 받은 돈은 뭔데요? 솔직히 저희랑 비교도 안되는 큰 돈을 받아갔으면서 왜 우리가 꼴랑 그 카드 하나 받아온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구요. 예?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 저희 시어머님이 어이구 그만을 해라! 이렇게 싸움을 말려가지고 뭐 대충 일단락 되긴 했지만 저요 솔직히 지금도 기분 더럽고 나쁘다구요. 그리고 긴장 자체도 그래요. 저희가 그때 조금 바빠가지고 늦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거는 거야. 날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미리미리 대비를 안했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고 셋 다 김치를 너무 잘 먹어서 김치통 8개에 담아갔고 형님 부부는 아이가 하나뿐이라 또 아이가 컸어요. 집밥 자체를 잘 안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김장을 딱 두 통만 받아갔는데 이걸로도 또 시비를 거는 거야. 늦게 와가지고 어? 김치는 지가 다 가져간다고. 아니 치사하게 왜 이딴 걸로 시비를 거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형님 나이도 많거든요. 진짜 어이없죠. 그리고 말이야 말은 말이지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당신이 만든 김치 잘 먹어주는 저희 가족이 훨씬 예쁘게 보일걸요? 여하튼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혀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엊그제 친구랑 밥 먹을 때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미친 얘가 우리 형님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요. 참고로 이 친구가 바로 딩크입니다. 제가 하는 하소연을 듣다가 그래 나는 자식을 안 낳길 정말 잘했다 이딴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개뜬금없이 야 근데 니네 시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시어머니 불쌍하다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 진짜요. 딱 이 순간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그 말 뭔데? 아니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왜 불쌍한 건데? 이랬더니 얘가 오히려 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야 당연히 불쌍하지 그럼 안 불쌍하냐? 어이고 그 연세에 자식들한테 돈 퍼주고 김장도 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겨우 싸우는 꼬라지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식을 낳은 죄로 평생 그런 꼴을 보는 거니까 이게 불쌍하지 그럼 안 불쌍하냐? 이러더니 자기는 평생 자식 없이 부부가 자유롭게 살기로 결정한 걸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며 또 속을 뒤집는데 하는 말이 그리고 너도 그래 네 애들 보는 데서 그렇게 티나게 싸우지 마라 애들이 그런 엄마를 보고 도대체 뭘 배우겠냐? 등등등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막말을 해대며 사람 속만 히뚝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니 지가 도대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지는 아이를 키워 본 적도 없고 지 시부모도 외국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집살이 한 번 안 해본 주제에 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듯 말을 하는 건지 정말 기분이 너무 거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새끼들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게 또 야 작년에 겨울옷 사는 걸로 지 형제들끼리 비교하면서 화내고 싸운 것도 잘 크는 거냐? 봐봐 애들도 벌써 다른 형제가 받은 거랑 비교질하고 싸우잖아 지금 네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다 엄마한테 배운 거지 아니 여러분 이 말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어린 애들이 당연히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지 이게 어? 어? 그게 어떻게 이런 일에 비교할 거리가 됐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가 아무리 딩크고 그래서 아이를 안 키워 봐서도 그렇지 이거는 이해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공감까진 바라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나 정말 놀랐어요 여하튼 그래서 자식 키우면 다 이런 경우 생기는 거다 우리 애들 서로 서로 친하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좋았으면 좋겠다 응원할게 이러면서 끝까지 빈정대고 아니 친구라는 게 어? 이게 뭐야 나는 시댁일로 속상해가지고 몇 마디 꺼낸 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느니 애들이 그걸 보고 다 배운다느니 이딴 소리 해대는 거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핫 한 대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지는 고작 지 몸뚱이 하나 피어나자고 아이들 안 낳은 주제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사람한테 저딴 식으로 빈정대기나 하고 또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러니까 고의로 애 안 낳은 여자들은 평생 철이 안 들고 이기적인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 싶어요 딱 지 생각밖에 못하고 그게 뭐든지 다 지 생각이 다 맞는 줄 알거든요 맞잖아요 또 봐봐 지는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어? 그 책임을 물어서 그냥 나라에서 딘크 세금이라도 세게 때리면 좋겠다고요 돈 내라고 댓글 1번 그러게요 돈도 없는 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아이를 셋이나 싸질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 구걸이나 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질투를 하나 봅니다 그거 친구도 아니니까 이제라도 손절하는 걸 추천드려요 2번 나는 아직 미혼인데도 쓰니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댓글 친구가 너무 맞는 말만 해서 발작버튼이 오지게 눌렸는지 토시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와서 글 써있끼네 야 추하다 2번 그러니까요 저 친구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힘들게 긴장했는데 제일 늦게 온 주제에 제일 많이 담아가는 거 이거 양심 뒤지고 없는 거지 뭐 여덟통 식당 아냐 3번 이왕이면 딩크쇠 말고 맘충쇠를 도입하면 좋겠어요 4번 그래서 너 그 친구랑 밥 먹고 제대로 더 친을 했냐 또 애가 많아서 돈 없다고 징징대고 쳐 얻어먹기만 하고 입 싹 닦은 거 아니지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5번 마지막 문장에 평생 철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다 맞는 줄 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본인 소개하는 거 맞죠? 끌깔 6번 뭐라? 고작 지 하나 편하자고 아이도 안 낳은 주제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아 그럼 쓴이는 애들 낳기 싫었는데 억지로 당해가지고 낳았다 이거야 지금? 7번 딩크쇠 이지랄 끌 끌 끌 이 그지 같은 게 시어머니 돈이 지 돈인 줄 아니까 나라 세금도 당연히 지 돈인 줄 아는 거지 너는 니가 지금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니 친구는 뭐 매국노냐? 8번 저기요 아니 그게 니 돈이에요? 니가 뭔데 간섭이야? 큰아들을 주든 어디 기부를 하든 아니면 길바닥에 버리든 말든 돈 주인이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 뭐 되냐고요? 어? 니가 뭐 딸이야? 그리고 세금은 너나 더 많이 내세요 아니 아이 낳은 게 벼슬이냐고 돈이 없어 음융하게 시댁 돈이나 탐하고 김치 꽁으로 받아 처먹을 인생이면 아이라도 덜 낳고 밖에 나가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냐는 인생을 살 생각을 해야지 어? 니가 그렇게 했으면 이 친구한테 이렇게 팩폭은 안 당했을 거라고 아니야? 9번 나도 이 글 보면서 저기 나오는 시어머니 불쌍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첫째한테는 억대로 돈을 뜯겨 둘째한테는 카드를 뜯겨 진짜 자식새끼들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10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완전 자폭하는 수준 아니냐? 야 지능이 얼마나 딸리면 이딴 거를 싸지르는 거요? 그래 니네 형님 내외한테 수억이나 주니까 기분 안 좋을 수 있어 안 좋겠지? 근데 그렇다고 냉큼 시어머니 카드를 뺏어왔다고? 어? 이런 미친 너들 결혼할 때 지원 받았다며 그런데 또 뜯어가? 니가 사람이냐고 그게 니 돈이고 니 카드냐? 그러는 니네 부모는 뭘 해줬는데? 어? 야 이거 진짜 싸구려구만 11번 아이고 친구한테 털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라그라니 개치풀 능력은 안 되는데 애만 줄줄이 낳아서 시어머니 카드 받아 쓰는 주제에 친구한테 오지게 긁혀가지고 딩크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쓰니 정말 없어 보여요 지금 니가 받고 있는 그 혜택들 말이야 그 세금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그 다 우리가 되는 거야 아휴 생각하는 수준 꼬라지 하군 친구 말처럼 애들 앞에서 니 언행이나 바르게 하세요 알겠나요? 아휴 이거 뭐 뼈까지 쓰러지는 느낌입니다 댓글에 말 다 나왔으니까 저는 딱히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기 나오는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연 자체에 세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제목을 만든 거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댓글 그냥 지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